안녕하세요. 굿모닝 미주미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지수 모두 1% 후반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S&P500 1.89%, 다우존스 1.7%, 나스닥 1.78% 상승하면서 FOMC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4거래일 연속 3대지수 상승세입니다. 오늘 시장에 있던 경제지표 중에 단위 노동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위 노동비용이 줄어들어야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상품을 만드는 거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하락하는 게 긍정적인 지표고요. 결국 노동비용이 인플레이션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단위 노동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현재 생겨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었다는 기대감에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20BP 가까이 하락하며 현재 4.6%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 역시 마이너스 0.67%로 좀 많이 하락하였고요. 국제유가는 2.63% 상승하면서 FOMC 이후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다시 메꾸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섹터별 퍼포먼스 살펴보면요. 에너지 섹터, 부동산 섹터, 임의 소비재 섹터가 시장 상승을 주도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오늘 바로 방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비트한 부분도 많았지만 맥이랑 웨어러블 기기, 악세사리 부분은 조금 매출이 미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매출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중국 시장 매출이었는데요. 원래부터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슈가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애플 가격에 반영하진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에도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도 양호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애플 실적 보시면 이렇게 아이폰 매출 크게 상승했고요. 이번 아이폰 매출이 3% 상승한 건데 이게 이번 4분기, 그러니까 애플의 회계년도 4분기는 9월 분기죠. 9월 분기 아이폰 매출이 4장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제 설명했듯이 서비스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특징적이었고요. 애플의 분기별 매출 EPS 성장 보시면 애플은 항상 회계년도 4분기가 최고의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판매한 시기가 아이폰이 새로 출시되어서 판매되는 시기가 4분기다 보니까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분기는 이미 끝났고요. 애플 실적 발표 직후에는 좀 보합세 보이다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3.62%까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어제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랑 연간 가이던스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께서 되게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에서도 또 한 번 S&P500 편입 자격을 갖췄다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어도 보시면은 정부 부분이랑 민간 부분 모두 매출 성장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진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어는 지난해까지는 성장 둔화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매출 성장이랑 EPS 성장 계속 가속화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어 주가 보시면 어제 20% 가까이 상승하였고요. 다음은 일라일 릴리랑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비만치료제 시장이 AI 시장이랑 함께 가장 뜨거운 시장인데요. 일라일 릴리의 실적은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는 유지했는데요. EPS 가이던스는 일라일 릴리가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9.7에서 9.99였는데 이번에 6.5에서 6.7로 EPS 가이던스를 하향한 거죠. 이게 EPS 가이던스를 하향한 이유가 일라일 릴리에서 이번에 인수한 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차감되다 보니까 이게 크게 이슈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건 마운자로 매출인데요. 마운자로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일 릴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마운자로가 현재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요. 결국 마운자로가 비만 치료제가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빨리 공급이 더 개선되어야 일라일 릴리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마운자로 분기별 매출입니다. 마운자로가 지난 2022년 2분기에 이때 처음 FDA 승인을 받고 출시되었는데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하는 상황이죠. 다음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도 매출 EPS 모두 다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긴 인기 마운자로처럼 인기 비만 치료제 제품이 오젠픽이랑 위고비가 있습니다. 오젠픽 매출 성장률은 53% 기록했고요. 위고비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481% 성장하면서 정말 지금 얼마나 비만 치료제가 인기가 많은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앞서 일라일 릴리랑 마찬가지로 수요 폭발에 따른 지속적인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런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위고비 생산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보노디스크에서 오젠픽이랑 위고비 매출 성장세 보시면은 이것도 아까 마운자로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공급망 이슈만 해결된다면은 좀 더 성장세가 가팔라질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일라일 릴리의 주가입니다. 일라일 릴리 어제 실적 발표하고 4.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3%대 상승하면서 현재 사상 최고가에 다시 근접해가고 있고요. 다음은 스타벅스입니다. 미국인들이 스타벅스를 절대 끊지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매출이랑 EPS,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모두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의 시장에서도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스타벅스 CEO에 따르면은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에 2024년 EPS 전망치를 15에서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시장 예상치인 15.1%를 크게 상회했고요. 그리고 또 주요 발언 중에는 스타벅스에 대한 고객 수요는 강하다. 고객들의 심리에는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언급하면서 스타벅스 계속 지금 인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기가 많았던 제품군이 아이스 음료들도 있는데 미국에서 출시한 가을 음료인 펌프킨 스파이스가 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 둔화 문제 때문에 스타벅스가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스타벅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판단하면서 중국의 매장 오픈을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2024년에 미국은 지금보다 4% 정도 매장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13% 매장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주가 보시면 오늘 실적 발표하고 9.48% 상승했고요. 그리고 주요 특징 주로 이제 또 맥도날드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요식 기업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맥도날드도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치폴레의 멕시칸 그릴도 빠질 수가 없죠. 치폴레도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외식 소비가 전혀 죽지 않았다는 모습이죠. 다음은 페라리입니다. 페라리는 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최고 럭셔리카 중 하나인데요. 매출 EPS 모두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페라리 경영진에 따르면 이번 분기에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고의 분기를 보냈다 했고 그리고 현재 주문량이 사상 최고 수주 잔고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수주 잔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주문해도 202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을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이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올해 상반기 좀 지나서부터 인도가 시작되니 페라리 최초의 SUV 모델인 프로 3개가 이제 인도가 시작되고 있어서 제품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고요. 보시면 페라리 이번 3분기랑 지난 3분기랑 이번 3분기 인도량 비교 보시면 이게 인도량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1만 대만 팔고 있는데 9개월 동안 근데도 기업 가치가 정말 엄청나게 높은 모습이죠. 페라리 주가 보시면 오늘 실적 발표하고 6%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에 다시 한 번 근접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에 역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페라리랑 테슬라뿐인데요. 테슬라도 오늘 6%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지난 밤에 일론 머스크 CEO가 조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그리고 어제 중국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렇게 주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브네이션인데요. 라이브네이션은 EPS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번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데는 테일러 스위프트랑 비욘세의 인기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이분 혼자서 한화로 1조원 넘게 버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투어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좀 크게 튀어오르긴 했는데 라이브네이션이 지난해 연말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 반독점 조사가 오늘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계속 보고하기를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해서 조금 주가가 실적을 깬 실적을 크게 상회한 거에 비해 주가 움직임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은 드래프트킹스입니다. 드래프트킹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인데요. 매출 EPS 모두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 역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EPS 보시면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적자폭이 크게 감소했고요. 23년이랑 24년 매출 가이던스 모두 크게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온라인 베팅 시장이랑 스포츠 도박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주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은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는 EPS 매출 총 매출 매출 가이던스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쇼피파이가 작년에는 투자를 많이 하면서 EPS가 적자로 전환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투자했던 게 다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최고의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피파이 주가 보시면 실적 발표하고 주가 22%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주로는 VFC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틀 전에 실적 발표하고는 배당도 삭감하고 반스가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턴어라운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또 S&P500 기업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13% 상승했거든요.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크록스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신고 많이들 투자하시는 기업인데 크록스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크록스 실적 발표 내용 살펴보면 크록스라는 브랜드는 괜찮았는데 얘네가 재작년쯤 인수했던 헤이두드라는 브랜드 판매량 감소가 좀 문제가 됐거든요. 헤이두드 판매량이 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매출 전체 연간 매출 성장 전망치도 좀 많이 하향 조정되었고 주가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VFC랑 크록스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사상 최후과를 가고 있는 의류 기업의 대표적인 데커스 아웃도어도 있습니다. 데커스 아웃도어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맥시멈 쿠셔닝 신발의 대표주자인 호카랑 올 겨울에도 인기가 엄청난 어그를 판매하고 있죠. 그리고 또 52주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는 의류 기업 중에는 아베크롬비엠피치 있습니다. 아베크롬비엠피치 옛날에는 올드하고 인종차별도 많이 하고 했던 브랜드인데 최근에는 여성 CEO로 바뀌면서 평등 그런 것도 많이 다 개선됐고 다시 한번 힙해지면서 이제 20대 30대들한테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시장 관련해서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번 11월 그러니까 S&P500을 매수하고 6개월간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뛰어난 개월수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여기 11월에서 4월까지 6개월간 보유하면 주가 상승률이 5.1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죠. 보시면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보유했을 때는 2.16% 상승으로 주가 상승률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월에 팔고 떠났던 사람들이 이번 11월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11월부터 4월까지는 시장의 좀 상승세를 기대해볼 만 하지 않나 싶고요. 이것도 재미난 통계입니다. S&P500이 3개월 연속 8월 9월 10월에 하락했던 경우에는 미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주가가 100% 상승했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3.7% 상승했고요. 11월달에 그리고 이게 12월달에 까지도 이어져서 12월달에는 평균 0.8%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미난 차트인데요. S&P500의 1950년 이후부터 월별 평균 주가 흐름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보시면 여기 10월 27일이 항상 매년 시장의 바닥이었다고 해요. 이 뒤부터 11월 12월 연말 랠리가 시작된 건데 올해도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 까지만 주가 좀 하락 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10월 27일 이었거든요. 근데 10월 27일 날 올해도 바닥을 찍고 이번 월요일부터 현재 4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내용은 이상으로 굿모닝 미주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